자 뭔가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제가 안보이는 뭔가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 뚜시 따시 뚜시 오케이 어? 자 드디어 보스인가보네요 케룬 마비누기 켄타우루스가 원래 있었나? 얘가 처음 아니죠? 처음이죠? 자 에너지가 달고 있긴 한거 같은데 에너지가 달긴 다네요 그럼 뭐다? 파이널이트다 일단은 그렇지 로데오? 저게 로데오? 저게 로데오인가? 로데오 로데오 어떻게 로데오 아 뭐야 이게 뭐야? 무슨 일이 있던거지 방금 대체? 와 어딨어 케룬이 어딨는거야? 리나는 이 와중에 안보인대 버그인가 봐 아 진짜 리나 눈에 안보이나봐 어떻게 할거야 버그 저거 심각한거잖아 자 그렇지 자 자자자 표시 표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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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 나오네? 와 진짜 ASAD 에이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타타 에라이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Re won 이씨이 잇 고사는 뭐 그죠? 들을 정도야 내가? 상자 어딨다오? 리나 지금 상자 여러분 지금 리나가 상자 안보이나봐요 자 영상 리나가 보내준 영상입니다 자 어떻게 자 뭔가 제가 자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제가 안보이는 뭔가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 자 누구한테 맞는지도 모르고 리나는 지금 자 어 뭔가 생기고요 텍스처 생기고 와 심하다 와 이거 탔네 안보여 와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보상이 하나도 안보이네요 자 그리고 제 방송 화면에서는 보상 상자가 다 보이는데 하나도 안보이네 아 갓김 아 갓김 야 갓김